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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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랜만에 중국 온 기분이 어떤가요? 아 좋네 아주 겨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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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광장 중국 택시의 모습입니다 따다다단 따다다단 비가 꽤 왔나보잖아 솔직히 도착비자 받을 때 빡쳤나요 안 빡쳤나요? 딱 좋죠 얼마나 걸렸죠 우리? 한 30분? 매일 다른게 내가 언제 왔을 땐 10분이고 언제 왔을 땐 30분이야 나도 근데 저번 날에 30분 걸렸어 무월 광장 자 가자 밥 먹으러 가자 아 그리고 여기 월마트도 있어 여기로 해서 오른쪽으로 쭉 가면 되지요 여기로 해서 오른쪽으로 쭉 가면 되지요 여기가 배달 문화가 진짜 잘 되어 있더라 생각보다 이거 자전거 타고 다니는 사람들 다 배달하는 사람들이잖아 어 빡세해가지고 중국 요즘에는 5원짜리 그런 것도 배달해 주는데 배달료도 안 받고 내가 사랑하는 마라샹고 좋아 이 집입니다 위에 거는 야채 야채를 많이 먹어야지 근데 너무 야채 안 먹는 거 아니야? 어차피 고기 타볼 거 아니야? 그랬네 이 정도 하고 자 도도 도도 고기 뭐 넣어야 되나? 어이 개구리 아니야 지금? 어디 여기 개구리 있다 미쳤다 헐 개구리 있어 맞다 헐 징그러워 그리고 새우 완장 이거 두 개 안 넣었어? 이게 제일 맛있는 거야 이거 아시죠? 중국 관펜 이걸로 안 넣으면 어떡하냐 이거 쩡라바 쩡라바 마는 쩡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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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이게 맛있더라 매운 거 먹을 때는 쩡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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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음식이 나옵니다 짜잔 비주얼 봐 비주얼 중국은 이렇게 쌓여져 있어서 이거 다 뜯고 먹어야 돼요 맛있어 맛있어 맛있지? 양 많아? 많지 17,000원 진짜 이 양이 어떻게 17,000원 있냐 나 원래 소시지 잘 안 먹거든? 근데 여기 소시지 진짜 맛있어 이게 맛있네 진짜 맛있지 딱이다 맵게 맵게 딱이야 지금 중국에서 먹으면 너무 짜가지고 심하게 자극적이잖아 근데 여기는 딱 그냥 적당히 짜고 적당히 맵고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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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콩펌 먹어봐 콩펌 요즘에 한국에서 이거 되게 핫하잖아 되게? 요즘에 막 먹방 BJ들하고 떡볶이 엽떡에 콩펌 넣어서 먹고 중국에서 만약에 식당 들어가서 뭐 먹어볼까? 있냐 물어보려면 요매오 콩펌 콩펌 있나요? 이런 뜻이에요 야 진짜 쫀득득해 약한 거 아니야? 어? 약한 거 아니야? 약한 거 아니야? 약을 굳이? 우리 이거 먹고 짜퉁 시장 갈래? 비밀의 방 열리려? 비밀의 방 아니 내가 저번에 갔었는데 진짜 겉에 진짜 아무것도 없어 그냥 가게 조그만한 가게인데 밖에 거 마음에 안 든다고 하니까 똥이샤 똥이샤 한 다음에 이러는 거야 손짓으로 비밀의 문을 확 여는데 우와 더 큰 데가 있어 그 조그만한 상점보다 거기는 안에는 가격이 비싸겠네 가격이 좀 더 비싸고 좀 더 A급이지 나 마카오 처음 왔을 때 여기 소가죽 벨트 샀거든 근데 진짜 너무 좋아서 아직도 거의 망가지지도 않고 계속 쓰고 있어 나 이거 시계줄 있잖아 요것도 여기 거야 소가죽 이거 화자오 이거 조심해야 돼요 이게 마라라고 입이 마 한 건데 진짜 마비 걸려요 중국 사람들도 안 먹어요 이거 원래 먹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맛을 내기 위해서 넣는 거지 먹기 위해서 넣는 게 아니에요 방금 전에 들어오는데 백화점 있잖아요 외국 나가서 마트 구경이 얼마나 재밌어 거기서 막 이제 요깃거리도 사고 이것저것 구경도 좀 하고 두랜도 한번 먹어보고 좀 이따가 주에 지하상가 가서 카메라 다 시키도록 할게요 안녕 안녕 시원하다 시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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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 안녕 들려 저희가 지금 밥 먹고 지하상가를 왔는데 여기가 제가 알기로는 중국에서 제일 큰 지하상가래요 뭐지 네 되게예 되게예 저에게 inary 일거리 음식도 마시고 먹고 야 두리안 피자다 야 이거 짭아 아니야 이거? 파삭파삭하고 달콤한 쿠키의 전두콩 번역 맛이야 구글 번역이네 한파 한류인데 이거 한파라고 했어 추운가? 역시 짭퉁의 나라 내가 한국말 하는거 보고 바로 쟤네한테 팔면 안되겠다 두리안이 요즘 계절인가 보네 두리안이 없는 곳이 없어 이런것도 맛있겠다 딸기 여기 진짜 음료천국이 없는게 없어 되게 맛있었던거 같은데 복숭아 이거 진짜 근데 이만큼 나와 진짜로 안녕하세요 대륙두리안 대쩔어 이쁜 아 이거로 애기 수준이야 애기 수준 짭퉁 가자 짭퉁 요런데가 짭퉁이야 아 요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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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열려있잖아 요런데 요런데